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시고요 아이스댄스 곡은 1위 민유나 아키모씨 선수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매달 수요된 대한민국 상대역 기업맹 김재일 회장님께서 수요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로페시어는 문화세용 관광부 유진영 장관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포토벤선벨 세진금융그룹 김용수 우사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인천신사 인천아시아 경기 대회 김용수 조직위원장님께서 축하 경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포토타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판사분과 그리고 모든 선수들 김용수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도 키밍 금융코리아 핀녀데딩 챔피언십 이제 68회 전국 남녀 핀녀데딩 선수장의 시선식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지 동계 울린빙에서도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